자,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팔씨름입니다! 팔씨름! 팔씨름! 잘했어! 2등! 이야! 팔씨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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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! 네! 잘해! 와! 첫 팔씨름! 이야! 첫 팔씨름! 야, 그래도 우리가 2등은 하겠다, 우리가! 회복이 전쟁이네! 와, 잠깐만 이거 미쳤다! 잔인 루카스 있어! 전쟁이 너무한 거 아니야? 워터필! 워터필! 너무 쉬워요! 너무 이즈! 우리 할 수밖에 없어! 너무 쉬워! 너무 쉬워! 어떡해? 하하하하 아, 그냥 기다리면 돼, 지금! 하하하하 얘기도 안 돼! 쉬고 있어, 쉬고 있어! 여기서 루카스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? 다 이길 수 있어요! 아, 루카스를! 좋아! 그러니까 누가 루카스를 이길 수 있어? 형! 나? 끝! 응! 와, 그러면 이렇게 둘만 남긴 거야! 오케이, 잠깐! 희망 자체를 주지 말자! 우리 1번 주자한테 다칠 것 같은데? 아니, 이게 부정깨기면 가장 센 애를 마지막에 놔야 돼 왜냐하면 힘 빠지니까 맞아, 맞아 나머지는 힘을 빼놔야 되는 거야 아마 힘 빼놓으면 승산이 있네 승산이 있네 근데 루카스, 루카스 루카스, 루카스 내가 한번 염타 한번 볼게 카스야! 아니면 지금 손톱을 좀 길러 놓자 카스야, 카스야, 압수 한 번만 네, 카스야, 압수 한 번만 자니, 압수 한 번만 그냥, 자네 그냥 시작! 안 돼! 진짜 세 세네, 강한 안 돼 시작! 내가 볼 때, 그, 자니가, 자니가 더 세 아,ze! 아니, 아니 이제 나머지는 한 번만 할 때 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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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